이론설명을 일단 처음 배우는데 공무원기추무제 바로 풀면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세법의 양이 이만큼이어가지고 이거를 다 하려고 하시거든요 처음 출생들이 근데 대부분 1년 합격한 사람들은 그걸 다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정말 좀 얍삽하고 눈치 빠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맞서하고 안 나오는 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1년에 합격하는 거지 1년 동안 밤새서 단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단기 합격은 결국 2년에 합격 3년에 합격 4년에 합격 합격이라는 의미는 다 똑같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일단 요즘 물가에 비용도 많이 늘지 정신적으로 일단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자조감도 낮아지고 선생님 이거 제가 2년 3년 해도 될 수 있을까? 이런 불안감 속에 계속 해지면서 사람 자체가 예민해져요 저도 수험생을 겪고서 세무사라는 수험생을 겪으면서 한 2년 반 정도의 수험경을 겪으면서 쉽지 않았어요 이게 짧게 이제 지가면은 그게 막 아름다운 기절이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험생 시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때는 진짜 막 진짜 내가 책을 피기도 싫었어 이 시험이 끝나면 난 책을 바로 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갈 때마다 힘듦이 배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단기 합격이 목표이야 그냥 합격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빨리 합격하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단기 합격생들의 그 전략을 일단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해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역설적인 거야 선생님 되게 불안한데요? 그걸 이겨내야 돼요 진짜 근데 그거는 국영 한회 다 마찬가지야 한국사 다 하고 싶지 그럼 그냥 고조선부터 지금 2023년까지 다 외우면 되잖아요 그게 1년 만에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 위주로 했을 때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법을 잘해야 돼 그거를 이제 이때 파악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때 다 하려고 하면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이때 이때 0점 사격이라고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0점 사격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점 사격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아 공무원 시험이 이게 잘 나오는구나 이건 죽을 때 밤새도록 외워야 돼 근데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?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나와도 거의 다 틀려 이게 결국 상대평가니까 다 틀린다고 하면 나도 틀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올 확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불안해 수험생이 그 겪어야 하는 게 불안감이야 불안해 하필 내가 공부한 그 해 그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나와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다 하고 하라는 거야 다 하고 일단 잘 나오는 거 하기도 벅찰 거예요 그거를 이때 팍 하고 이때 이제 이제 100점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중요하진 않지만 나올 걸 대비해서 알려야 될 게 다 알려야 될 거지만 저는 강약 조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는 어떤 강의의 어떤 진행 방식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게 확장판이야 약간 확장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다 해줘야 돼 제 위치에서는 또 그래서 거기에 좀 추가적인 이론도 하고 이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요약해줘요 그래서 이때 오해하시는 게 선생님 이거 문제풀이반 아니에요 이랬는데 세법이나 회계같이 좀 처음 배우는 어려운 과목은 이런 강의 한 번 듣고 이해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이제 주눅들지 말고 한 번 듣고 이해되면 천재야 그냥 없어 이 세상에 이때 두 번째 들으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목적으로 강의를 다시 해주고 대신 문제는 이때 좀 외운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풀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